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한국에서의 사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기업계의 가장 큰 화제 가운데 하나는 김정주 넥선 창업자가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였을까?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아마 검찰에서의 조사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하고 아마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국에 사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상인이나 사업가, 기업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조선조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관화의 수탈이 굉장히 심했죠.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돈을 버는 사람, 위험을 부담하고 뭔가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때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대우를 합니다. 가끔 이제 국회에서 기업인들을 불러서 시조 비슷한 그런 문답을 주고받는 걸 보면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분들이 평생 동안 위험을 부담하고 살아가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쩌면 저렇게 사람을 억박지르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처근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회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리스크를 감당하고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질 수 있는 대단히 희소한 자원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귀한 자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업할 수 있는 능력, 사업하려고 하는 의지, 사업하려고 하는 용기, 사업하려고 하는 기백 이런 부분들을 갖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고 대단히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자 역량이자 재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보면 어떤 사회가 사업가라는 그런 희소한 자원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번영으로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요체의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항상 민주사회에서는 질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든 세월이 가면서 질투를 제도화하는 그런 정책이나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만들어지게 되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더 나은 사회를 가려면은 권력이 좀 더 분산되어야 되고 특히 정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서는 안 되고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영향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가지 않으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것은 사기업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개입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효과라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역설이긴 합니다만은 정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정치의 힘이 세지면은 자동적으로 시장은 줄어들고 사업가들의 그런 활동 영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래에 참 이렇게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이렇게 정치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회로 간다는 점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는 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정주 창업자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좀 더 꽃을 피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텐센트와 같은 그런 회사하고 경합을 해서 더 큰 회사로 키울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것을 불태울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나서 이익을 향해서 뛰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뭔가 보람, 남으로부터의 인정 이런 부분들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